안녕하세요. 닥터짱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책 55쪽이죠. 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명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명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바로 관사가 되겠어요. 관사는 우리말이 없는 품사죠. 그래서 처음 배울 때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두지 못하면 평생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보죠. 관사는 영어로 article 이렇게 부르죠. 관사는 명사 앞에 오는 어나 언 또는 덜을 가리키죠. 명사 앞에 온다는 점에서 형용사의 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관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바로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있습니다. 부정관사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명사 앞에 오는 것으로 어나 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관사는 확실히 정해진 명사 앞에 오죠. 더가 바로 정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 부정관사의 용법부터 보죠.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문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This is a banana and that is an orange. 2.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week? 3. A dog is a useful animal. 4. Once there lived an old man in a village. 5. I go to the movies once a month. 6. We are of an age. 부정관사는 뒤에 나오는 단어의 첫 발음에 따라서 어를 써야 할지 아니면 언을 써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언은 다음에 나오는 단어의 첫 발음이 자음으로 시작될 때 쓰이고 언은 다음에 나오는 단어의 첫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될 때 쓰입니다. 자, 이런 원칙은 모두 다 알고 있죠? 자, 아마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자, 확인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죠. A pencil. Pencil은 연필 이럴 뜻인데 발음이 자음으로 시작하니까 어를 쓴 것이죠. A desk. Desk는 책상 이럴 뜻인데 역시 발음이 자음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어를 썼습니다. An umbrella. Umbrella는 우산이란 뜻인데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언이 붙어서 An umbrella. 이렇게 된 것입니다. An animal. Animal은 동물이죠. 역시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했죠. 방금 살펴본 것들은 모두 첫 글자가 자음이면 발음도 자음이고 첫 글자가 모음이면 발음도 모음으로 나서 혼동되지 않았는데 자, 다음에 살펴볼 것들은 첫 글자는 자음인데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n hour. 한 시간 이런 뜻인데 hour는 철자가 자음인 h로 시작했죠. 하지만 발음이 hour. 자, 이런 식으로 모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언을 써서 an hour. 이렇게 된 것입니다. An honest boy. 정직한 소년. 이런 뜻인데 honest도 철자는 자음인 h로 시작했지만 발음을 보면 honest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언을 써서 an honest boy.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두 철자는 h로 시작했지만 발음은 모음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정관사는 어가 아니라 언을 쓴 것입니다. 자, 절대 a hour. a honest boy. 이렇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이번에는 철자는 분명히 모음으로 시작되었는데 발음이 자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부정관사를 언이 아니라 어를 써야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발음이 반자음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자음은 자음에 속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보죠. a useful animal. 유용한 동물. 이런 뜻이죠. 유용한, 이런 뜻을 가진 useful은 철자가 u라는 모음으로 시작되지만 발음은 u. 자, 이런 식으로 반자음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자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부정관사 어가 쓰인 것입니다. unuseful animal. 이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관사에서 어를 쓰느냐 언을 쓰느냐 하는 것은 철자가 아니고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느냐 자음으로 시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 꼭 명심해 두세요. 자, 그럼 부정관사의 용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관사는 원래 하나, 자, 이런 뜻을 가진 원에서 파생된 말이죠. 그래서 주로 하나의, 이런 뜻으로 사용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많습니다. 먼저 부정관사가 단수보통명사 앞에서 막연히 하나의 뜻을 나타내지만 우리말로는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죠. 이것은 바나나이고, 저것은 오렌지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 어, 바나나와 언어렌지, 자, 여기로 보세요. 자, 바나나는 발음이 부로 시작되니까 어가 쓰였고, 오렌지는 발음이 모음인 오로 시작되니까 언이 쓰인 것이죠. 여기서 어, 나 어는 원의 가벼운 뜻으로 막연히 하나임을 나타내지만 우리말로는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바나나와 언어렌지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바나나와 오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그는 정직한 소년이다, 이런 말이죠. 언, 아니스트 보이, 자, 여기로 보세요. 자, 여기서 아니스트 보이 앞에 어는 소년이 한명임을 뜻하는 막연한 단수일 뿐 해석은 하지 않아도 되죠. 자, 다음, 방금 전에 배운 부정관사는 원의 가벼운 의미로 쓰인 것이라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부정관사가 원, 즉 하나의, 이런 의미로 꼭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죠. How many는 얼마나 많은 뭐뭐, 이런 뜻이고 Are there는 뭐뭐가 있다. There are의 의무문의 형태니까 뭐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How many days are there? 얼마나 많은 날이 있습니까? In a week, 일주일에는, 그래서 일주일에는 며칠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a week를 보세요. week 앞에 쓰인 부정관사 어는 확실한 원의 뜻으로 하나의, 이런 뜻을 분명히 해석해 줘야겠습니다. 자, 예문을 몇 개 더 보죠. 12는 12의, month는 월, 달, 이런 말이니까 There are 12 months, 12달이 있다. In a year, 1년에는, 이렇게 정리하면 1년에는 12달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a year를 잘 보세요. year 앞에 쓰인 부정관사 어는 month, 앞에 쓰인 12와 대조단의 뜻인 one을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이런 의미로 정확히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Rome은 로마를 말하죠. 그리고 built는 짓다, 만들다, 빌드의 과거분사죠. 자, 여기서는 was built. 자, 이런 식으로 비동사와 과거분사가 쓰여서 수동태가 되었는데 과거니까 일단 지어졌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에 지어지지 않았다. 즉, 의역하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선생님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강조한 말이죠. 기억나실 거예요. 뭐든지 위대한 일은 하루아침에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a day를 잘 보세요. 여기 부정관사 어는 분명한 원의 뜻이니까 a day는 하루 이런 뜻이죠. 자, 다음 3번 부정관사가 any 즉, 어떤 뭐뭐라도 뭐뭐라는 것도 이런 의미로 쓰여서 어떤 종류 전체를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를 대표 단수라고 하죠. 자, 그럼 예문을 보죠. 개는 유용한 동물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a dog을 잘 보세요. 한 마리의 개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에 부정관사 어는 any의 뜻으로 종류 전체를 나타냅니다. 이런 경우 대표 단수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a dog equal any dog의 의미를 가지죠. 또 유스프로 앞에 나온 부정관사 어는 막연히 원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우리말로 굳이 옮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a fox is a cunning animal cunning은 교활한 약사빠란 이런 뜻이니까 여우는 교활한 동물이다 이런 말이죠. 자, a fox를 보세요. 주어 fox 앞에 쓰인 어는 역시 대표 단수니까 a fox 하면 여우 종류 전체를 가리키죠. 또 뒤에 cunning 앞에 쓰인 부정관사 어는 우리말로 옮길 필요가 없는 막연한 원의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a fox는 대표 단수니까 any fox의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4번 부정관사가 a certain 즉,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once는 이전에 또는 옛날에 이런 뜻이고 여기 there는 거기에 이런 뜻이 아니라 there are there처럼 아무 뜻 없이 단지 문장을 유도하는 유도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면 once 이전에 there lived on old man 한 늙은이가 살고 있었다. in a village 어떤 마을에 정리하면 이전에 어떤 마을에 한 늙은이가 살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n old man 자, 그리고 a village 여기를 잘 보세요. old man 앞에 쓰인 on이나 village 앞에 쓰인 on은 자, 둘 다 a certain 즉, 어떤 뭐뭐 또는 한 뭐뭐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an old man 어떤 늙은이 한 늙은이 이런 말이 되고 a village 는 어떤 마을 한 마을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다음 an old man came to see you an old man 을 보세요. 여기 부정관사 on 역시 a certain의 의미로 어떤 이런 뜻이니까 an old man 어떤 노인이 came to see you 당신을 보러 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자, 다음 a smith를 잘 보세요. smith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죠. 자, 원래 이러한 고유명사에는 관사를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문장에서처럼 고유명사 앞에 부정관사가 오면 뭐뭐라는 어떤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거 명사편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죠.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혹시 잘 이해가 안 가는 학생들은 명사편 동영상 강의를 다시 듣거나 본책 46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a smith의 부정관사 a 역시 a certain의 뜻이니까 나는 거기서 smith라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이죠. 이번에는 부정관사가 per per 즉 뭐뭐 당 뭐뭐마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단 예를 보면서 설명하죠. 자, once a month를 보세요. 여기 once는 한 번 이런 뜻이니까 once a month 하면 한 달마다 한 번 즉 한 달에 한 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정관사 on은 per 즉 뭐뭐마다 뭐뭐당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해석하면 I go to the movies 나는 영화를 보러 간다. once a month 한 달마다 한 번 즉 한 달에 한 번 이런 뜻이죠. 자, 정리하면 나는 한 달에 한 번 영화를 보러 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send an email to my parents twice a week send an email 은 이메일을 보내다. 이런 의미죠. twice a week 자, 여기를 보세요. twice a week 은 일주일마다 두 번 즉 일주일에 두 번 이런 의미니까 여기 부정관사 on은 per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I send an email to my parents 나는 부모님께 이메일을 보낸다. twice a week 일주일에 두 번 정리하면 나는 일주일에 두 번 부모님께 이메일을 보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We work 8 hours a day 8 hours a day 자, 여기를 보세요. 자,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하루마다 8시간 즉 하루에 8시간 이런 의미겠죠? 자, 역시 여기에 부정관사 other per의 의미로 쓰인 것이죠. We work 우리는 일한다 8 hours a day 하루마다 8시간씩 즉 하루에 8시간씩 이런 얘기죠? 정리하면 우리는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자, 이번에는 부정관사가 the same 즉 같은 동일한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일단 예문을 보죠. age는 나이 또는 시대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나이 이런 뜻이죠. 5번 age 자, 여기를 보세요. age 앞에 쓰인 부정관사 on은 the same 즉 같은 동일한 이런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자, 그럼 5번 age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죠? 같은 나이인 즉 동갑인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we are of an age 우리는 같은 나이이다 즉 우리는 동갑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해석은 간단하죠? 그들은 동갑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5번 age를 보세요. 역시 부정관사 on이 the same 즉 같은 동일한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부정관사 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항목별로 부정관사는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다 이렇게 오지 말고 실제 예문 중심으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정관사의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함께 보시죠. 정관사는 덜을 말하죠? 부정관사는 다음에 오는 말의 발음에 따라서 어 혹은 언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었죠. 자, 하지만 정관사는 형태는 변하지 않지만 그 발음이 변합니다. 자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정관사 더 다음에 오면 너 이렇게 발음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뒤에 나오면 니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럼 오늘 배울 핵심 문장들을 함께 살펴보죠. 자음식 문장들은 The flower in her hand is a rose 4. The earth goes round the sun 5. February is the second month of the year 6. The dog is a faithful animal 7. She held him by the sleeve 8.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9. He does his homework in the afternoon 자, 그럼 정관사의 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 앞에 나온 명사가 뒤에 문장에 다시 나올 때는 정관사를 씁니다 예문을 보죠 1. I have a dog. The dog is black I have a dog. 나는 개를 한 마리 가지고 있다 The dog is black. 그런데 그 개는 검은색이다 이런 말이죠 자, I have a dog에서 a dog을 보세요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한 마리의 개를 나타내니까 부정관사 어가스였죠 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the dog을 보면 이미 앞에서 언급된 개니까 그 개, 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사 the를 써서 the dog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정관사 the는 이미 한 번 나왔던 명사가 다시 나올 때 그 명사 앞에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gave는 주다, give의 과거형이니까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interesting은 형용사로 재미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e gave me a book 여기서 a book을 잘 보세요 부정관사 어는 원의 가벼운 뜻이니까 굳이 우리말로 해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는 나에게 책을 주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면 The book is very interesting 자, 여기서 the book을 보세요 앞에 book이라는 단어가 이미 나왔으니까 정관사 the를 붙여서 the book 이렇게 되었죠 자, 해석은 그 책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 책은 매우 재미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더 북은 막연한 책이 아니고 그가 나에게 준 특정한 책을 가리키죠 자, 다음 2번 말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킬 때는 정관사 the를 씁니다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창문 좀 열어주세요 이런 뜻인데요 자, the window를 보세요 여기 창문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창문을 말하죠 자, 탐이 교실에서 창문 옆에 앉아있다고 가정해보죠 자, 선생님이 탐, 창문 좀 열어줄래? 자,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탐은 자기 옆에 있는 그 창문을 열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킬 때는 정관사 the를 쓰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패스는 동사로 넘겨주다 건네주다 이런 얘기니까 당신은 나에게 소금을 건네줄 수 있습니까? 즉,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이런 말이죠 자, 더 솔트를 보세요 자, 어떤 두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소금 좀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소금을 말하죠 그러니까 정관사 the를 써서 the sort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3번 명사가 수식억으로 한정될 때 정관사 the를 씁니다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로즈는 명사로 장미니까 the flower in her hand 그녀의 손에 있는 꽃은 is a rose 장미이다 이런 얘기죠 자, the flower in her hand 여기를 잘 보세요 그녀의 손에 있는 꽃 자, 이런 식으로 inner hand가 앞에 있는 명사 flower를 꾸며주고 있죠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구가 됩니다 자, 이렇게 inner hand처럼 범위를 한정시키는 수식어구가 뒤에 있을 때는 명사 앞에 정관사 the를 써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the flower는 막연한 꽃이 아니고 그 여자의 손 안에 있는 그 꽃 이런 의미로 특정한 꽃이 되는 것이죠 자, 다른 예문도 좀 보죠 The books on the desk are mine The books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는 그 책들은 are mine 내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The books on the desk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책은 책인데 어떤 책입니까? 그렇죠 책상 위에 있는 책들이죠 자, 이런 식으로 on the desk는 명사 북스를 꾸미는 형용사구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앞에서 배운 부정관사는 단수명사 앞에만 올 수 있지만 정관사 the는 단수명사는 물론이고 복수명사 앞에도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 books라는 형태가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럼 예문을 하나로 보겠습니다 동사 read는 읽다 이런 뜻인데 read, let, read 이렇게 변하죠 철자는 변하지 않지만 발음이 변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esterday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read 자, 이렇게 되어서 읽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this is the book 이것은 책이다 자, 어떤 책이죠? which 이하가 설명하고 있죠 which I read yesterday 어제 내가 읽은 자, 정리해보면 이것은 내가 어제 읽은 책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the book which I read yesterday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어제 내가 읽은 책 자, 이런 식으로 which 이하가 명사 book을 꾸미고 있죠 자, 그래서 which 이하는 형용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절의 한정을 받는 명사에는 정관사 더 를 붙이기 때문에 the book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the book은 막연한 책이 아니고 내가 어제 읽은 바로 그 책 이런 의미로 특정한 책을 가리키니까 정관사 더 를 붙은 것입니다 자, 다음 4번이죠 세상에서 유일한 것 즉 하나밖에 없는 것에는 정관사 더 를 붙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Earth는 보통 The Earth 자, 이런 형태로 지구란 뜻이고 Round는 원래 둥근 이런 뜻의 형용사지만 여기서는 뭐뭇의 둘레에 또는 뭐뭇을 돌아서 이런 의미로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The Earth 지구는 Goes around the sun 태양 주위를 돈다 이런 말인데요 자, The Earth 와 The Sun 을 보세요 Earth와 Sun 앞에 정관사 더 가 쓰였죠 Earth와 Sun처럼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 즉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는 반드시 정관사 를 씁니다 자, 해가 더 선이니까 달은 더 문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들은 The Earth The Sun The Moon 이렇게 습관적으로 덜을 붙여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하나 더 보죠 The World is Changing World 는 세상 세계를 뜻하고 자, Is Changing 을 보면 현재 진행형이죠 Change가 동사로 변하다 이런 뜻이니까 Is Changing 은 변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The World Is Changing 세상은 변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자, The World 를 보세요 World 도 세상 세계 이런 뜻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정관사 더가 붙어서 The World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5번 서수나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더 를 씁니다 서수와 최상급에 대해서는 나중에 형용사 편에서 자세히 다룰 거니까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만 할게요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형용사에는 급변화가 있어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최상급은 대개 형용사의 어미에 EST가 붙거나 단어 앞에 most가 붙어서 가장 뭐뭐한 이런 뜻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정관사 더가 서수나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 쓰인 예문을 보죠 네버 5 February is the second month of the year February 2월 이런 뜻이고 Second는 두 번째의 이런 뜻으로 형용사 중에서 서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 2월은 한 해의 두 번째 달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 the second month 여기를 잘 보세요 명사 month 앞에 서수 second가 나왔죠 자, 그래서 서수 앞에는 정관사 the 를 붙이니까 the second month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Received는 받다 receive의 과거형이니까 받았다 이런 뜻이겠죠 퍼스트는 첫 번째의 일등의 이런 뜻이고 프라이즈는 상인데 자, 여러분 밥 먹는 밥상이 아니고 무슨 대회에서 받는 상을 말합니다 스피치는 말 웅변 컨테스트는 대회 경기 이런 뜻이니까 스피치 컨테스트 웅변 대회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He received the first prize 그는 일등상을 받았다 In the speech contest 웅변 대회에서 정리하면 그는 웅변 대회에서 일등상을 받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the first prize 여기를 보세요 퍼스트는 첫 번째의 일등의 이런 뜻의 서수죠 상 이런 뜻의 명사 프라이즈 앞에 퍼스트라는 서수가 왔기 때문에 정관사 덜을 쓴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 정관사 덜가 오는 경우를 보죠 She is the tallest girl in her class 자, the tallest girl을 보세요 tallest는 형용사 톨의 어미에 ESD가 붙어서 최상급이 된 것이니까 가장 키가 큰 이런 뜻이 됩니다 형용사의 최상급이 명사를 수식하니까 앞에 정관사 덜을 쓴 것이죠 She is the tallest girl 그녀는 가장 키가 큰 소녀이다 in a class 그녀의 반에서 정리하면 그녀는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소녀이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서수나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정관사 덜을 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번으로 가죠 종족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정관사 덜을 씁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죠 Faithful은 형용사로 충실한, 성실한 이런 뜻이니까 개는 충실한 동물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 더 독을 보세요 여기서 명사 도가 앞에 쓰인 정관사 덜은 특정한 개를 나타내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죠 그냥 개라는 종족 전체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독을 그 개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정관사를 배울 때도 대표 단수라고 해서 종족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죠 자, 이번 기회에 종족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을 한꺼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죠 모두 해석은 같죠 개는 유용한 동물이다 이런 말인데요 종족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원칙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a dog을 보면 부정관사 어나 언 플러스 단수부통명사 자, 이런 형태로 종족 전체를 나타냈죠 따라서 a dog을 한 마리의 개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정관사 the를 이용해서 종족 전체를 나타낼 수도 있죠 the dog을 보면 the 플러스 단수부통명사 자, 이런 형태로 종족 전체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the dog을 그 개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dogs 자, 이거를 보세요 이번엔 복수가 나왔죠 dogs are useful animals 굳이 해석해보면 개들은 유용한 동물들이다 이런 말인데요 그냥 단수처럼 해석해서 개는 유용한 동물이다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방금 종족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들을 배웠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부정관사 플러스 단수부통명사 그리고 정관사 더 플러스 단수부통명사 그리고 복수형명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이 중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것은 복수형명사가 되겠습니다 a dog 자, 이렇게 쓰면 한 마리의 개를 말하는 건지 종족 전체의 개인지 잘 구분이 안 가죠 the do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인지 종족 전체의 개인지 혼동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dog 자, 이렇게 쓰면 개들은 자, 이런 의미로 개 전체를 의미하니까 종족 전체를 쉽게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 보죠 다음 7번 대명사의 소유격 대신에 관용적으로 더 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소매를 잡다 누구누구의 머리를 때리다 자, 이런 식으로 신체 부분을 나타낼 경우에는 동사 플러스 사람의 목적격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더 플러스 신체 부분 이런 형식으로 쓰입니다 이때 전치사는 동사에 따라 다르죠 자, 그럼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Number 7 She held him by the sleeve held는 잡다, hold의 과거형이죠 hold, held, held 이렇게 변하죠 sleeve는 명사로 소매 이런 뜻이니까 She held him 그녀는 그를 잡았다 자, 어디를 잡았죠? By the sleeve 소매를 잡았다 이런 얘기죠 자, 정리하면 그녀는 그의 소매를 잡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held him by the sleeve 자, 여기를 보세요 동사 held 플러스 목적격 힘 플러스 전치사 by 플러스 정관사 더 그리고 신체 부분을 나타내는 sleeve 이런 형식으로 쓰였죠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이런 말이니까 소유격 히즈를 써서 held him by his sleeve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관용적으로 소유격 히즈 대신에 정관사 덜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수거처럼 외워두면 좋겠어요 hold a by the b 이때 b를 신체 일부라고 하면 a의 b를 잡다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hold는 전치사 by를 쓰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예문 he caught me by the hand quote는 잡다, catch의 과거형이죠 catch, quote, quote 이렇게 변하죠 자, 해석해보면 그는 나의 손을 잡았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caught me by the hand 자, 이 부분을 보세요 나의 손을 잡았다 이런 얘기니까 소유격 my를 써서 caught me by my hand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관용적으로 정관사 덜을 써서 caught me by the hand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거처럼 catch a by the b a의 b를 잡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catch는 전치사 by를 쓰죠 다른 전치사 쓰면 안됩니다 자, 다음 예문 여기 hit은 때리다 hit의 과거형이죠 hit, hit, hit 이렇게 변합니다 자, 만약 현재형이라면 주어 희가 3위칭 단수니까 hit에 s가 붙어서 hit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는 나의 머리를 때렸다 이런 예석이 됩니다 자, hit me on the head 여기를 보세요 나의 머리를 때렸다 이런 얘기니까 소유격 my를 써서 hit me on my head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관용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관사 더 를 써서 catch me on the head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그냥 수거처럼 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hit a on the b a의 b를 때리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녀는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자, 이런 표현을 할 때 꼭 she held him by the sleeve 이렇게 복잡하게 써야 하느냐 자, 이런 의문이 생기죠 꼭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지금부터 하는 설명 잘 들으세요 자, 함께 보시죠 그녀는 그의 소매를 잡았다 이런 말이죠 간단히 she held his sleeve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다음 그가 나의 손을 잡았다 이런 말인데요 자, 이것도 간단히 he caught my hand 이렇게 써도 되죠 자, 다음 he hit me on the head 그는 나의 머리를 때렸다 이런 말인데요 자, 간단히 he hit my head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정관사, 더 플러스, 형용사 이런 형태가 되면 뭐, 뭐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복수 명사의 뜻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더 플러스, 보통 명사 이런 형태가 되어서 추상명사의 뜻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일단 the rich를 보세요 rich는 부유한 이런 뜻의 형용사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명사의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the rich는 rich people 즉,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the rich는 복수 명사의 뜻이 되니까 복수 취급해야겠죠 그래서 동사도 is가 아니라 are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not always는 항상 뭐뭐하는 것은 아니다 혹은 반드시 뭐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부분적으로 부정한다고 해서 부분 부정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해석해 보면 the rich 부자들이 are not always happy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자, the old 자, the old 를 보세요 더 플러스 형용사 old 자, 이런 형태니까 복수 명사의 뜻이 되겠죠 old people 즉, 노인들 이런 뜻이니까 you must be kind to the old 너는 노인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때 you를 막연한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를 본다면 굳이 해석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노인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플러스 보통 명사가 추상명사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를 보죠 이 문장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문장이죠 복습을 열심히 한 학생들은 척보면 알 겁니다 우리 명사 편에서 이미 배운 문장이에요 여기서 더 펜과 더 소우드를 보세요 그 펜 그 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 펜은 그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기 더 펜과 더 소우드는 더 플러스 보통 명사가 추상명사의 의미로 쓰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펜은 글의 힘 즉 문으로 해석하고 더 소우드는 칼의 힘 즉 무로 해석해서 글의 힘은 칼의 힘보다 강하다 즉 문은 무보다 강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다음 9번이죠 관용어구에 정관사 더 를 쓰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인디의 앞두는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해석해보면 He does his homework 그는 그의 숙제를 한다 정리해보면 그는 오후에 자신의 숙제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용적으로 더 를 쓰는 경우를 더 살펴보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관사와 정관사 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반드시 예문 중심으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 많으세요 수고 많으세요 수고 많으세요 수고 많으세요 수고 많으세요 수고 많으세요